안녕하세요 온초갤러리 입니다.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네요. 자 생활수묵화 중국 가정에서 원단에 그림 그리는 꽃그림 천하트를 작업을 한 작품을 직접 세팅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간단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사이즈가 3호용 탁자의 테이블보가 되겠구요. 자 그림 그려진걸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 간단하게 빵도마로 세팅을 할 거거든요. 여기는 상판에 장미꽃을 장방향형으로 구도를 잡았구요. 자 위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세팅을 할 겁니다. 자 저번에 제가 빵도마 작품을 한 거를 오늘 그대로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 일단 한번 쭉 보여드려 볼게요. 차참 받침을 먼저 위에도 놓구요. 저기에다가는 케이크가 한 조각씩 올라가고 커피는 안쪽에 그림 없는 여백으로 또 세팅이 될 거거든요. 그래서 하는 방법 빵도마 쓰는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세팅을 했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.